전체 체력! 인사! 빌룡! 정권 찌르기 하나! 정권 찌르기 둘! 정권 찌르기 셋! 어휴! 아! 체력! 양감라 박수! 저요? 그래! 앞으로! 죽었다 뿌! 지금 손에 그게 뭐야? 열랑이? 원래는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바로 수업이 시작돼서 그리고 또 바닥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밟으면 터지고 그래서 안장님이 핑계대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 그거 안 보이니? 아! 아! 네! 보여요! 우와! 저만 형이 진짜 재밌어 보인다! 진짜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 아! 관장님 말 안 끝났는데 어디가? 관장님! 저 이것도 있구요! 이것도 있구요! 이것도 있구요! 이것도 있구요! 또 이것도 있어요! 또 이것도 있고 이건 불빛 나요! 뿌! 우와 신기한 거 많다! 깨깨깨! 그치! 신기한 거 많지! 우리 집에 가면 더 많아! 뿌! 우와! 됐죠! 이것만 가지시면 되죠! 양갈래! 내일까지 모두 다 압수! 아! 네! 뿌! 뿌! 누나! 너무 속상해 하지마! 내일이면 다 받을 수 있잖아!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보여주기만 했는데 뺏는 건 너무 예쁘! 그래도 수업 시간에 말랑이로 혼나고 있는데 더 꺼내면 더 혼나지! 해! 으잉! 내 말랑이! 난 망했어! 지금 청소적으로 불안해 뿌! 누나 누나! 내가 말랑이 만들어 줄까? 말랑이를 만든다고? 어! 기다려봐!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또 거짓말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누나! 누나! 양갈래 누나! 오! 그게 뭐야! 말랑이 만들래 할래 안 할래? 너! 하지마!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해! 이게 뭐냐면! 말랑이 메이커! 말랑이 메이커! 어! 신기하지! 신기하지! 내가 오바키 누나 몰래 가져왔어! 아! 오비키 알면 더 죽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내가 학원 더 일찍 끝나니까 절대 안 걸려! 잘 봐! 아! 이 안에 풍선을 끼고 이렇게 누르면 풍선이 불려! 한번 해봐! 우와! 신기하다! 뿌! 나 해온다! 뿌! 오! 풀린다! 거꾸로 불려! 뿌! 어! 이런 다음 넓어진 구멍으로 이 클레를 넣으면 돼! 이 안으로 찰흙을 넣으라고! 뿌! 그래! 내 아버지! 뿌! 아무것도 없네! 오! 이거 클레이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오! 클레이 느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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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또 넣어줍니다! 우와! 쏙 들어간다! 뿌! 나는 흰색 넣어야지! 뿌! 내 뿌 따라하지마! 난 핑크색! 오! 나는 슬라임 안에 넣는 폼폼이 넣기! 오! 캬캬캬! 뿌! 그리고 이 안에 풀도 넣어주고! 그리고 풀도 넣어주고! 오! 느낌 좋아지게! 오! 다 했다! 뿌! 오! 다 했으면 묶어주기! 캬캬캬! 다 했으면 묶어서 빼주기! 캬캬캬! 오! 안 빠지잖아! 이렇게 빼는 거야! 캬캬캬! 묶는다면 왜 안 묶어! 누나! 풍선 묶을 줄 알아? 응! 묶을 줄 알아! 어! 잘 됐다! 나 묶을 줄 모르는데 누나가 묶어줘! 캬캬캬! 오이씨! 어차피 너 이거 못 묶어서 못 만드는 거였네! 일부러 나한테 만들자고 한 거지! 아니! 누나가 말랑이 뺏겨서 속상해하길래! 에휴!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묶어준다 묶어줘! 아 진짜! 아 정말! 이거 묶는 거 나도 어렵다고! 됐다! 휴! 됐다! 어우 줘봐! 느낌 완전 좋아! 나도 만져보자! 느낌 좋잖아! 오! 폼폼이 재밌잖아! 여기 말랑이 들어가있다! 폼폼이도 있다! 너무 재밌다! 뿌웅! 신기하지? 깨깨깨! 야야야! 오리온! 왜? 이 말랑이 던져서 저기 있는 오뚜기 우리 쓰라뜨리기 할래? 오! 천재! 더 많이 쓰라뜨리는 사람의 저 오뚜기 같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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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한다! 먼저 해! 하나! 둘! 셋! 예쓰! 납축이 성공 뿌! 자! 좀 하네! 다음은 내 차례! 잘 보세요!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흑환자님이다! 흐들렀다! 말랑이 저기 있는데? 고장 어지럽히고 장난칠래! 어? 안되는데? 어? 안되는데? 아! 이게 뭐라? 아! 또 말랑을 갖고 놀아? 너희들! 으아! 오늘도 신나게! 관장님한테 혼나기! 대! 성공! 부모님한테 전화드린다! 너미들! 그거만은 안돼요! 키키키오 비키! 아! 다 떨어졌네! 아니! 대분대로라면 몇 개만 떨어져야 되는데 다 성공! 대성공! 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다!